지금 스타벅스를 갑니다 라이언을 데리러 갑니다 촬영을 많이 안 하셨나? 기본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뱅뱅이 굉장히 낭붕적이야 뱅뱅이 많다 이제 스타벅스 리저블 매장으로 갑니다 모자이크 처리해주신거죠? 뱅뱅 방식으로 준비했었어요 바삭한 날과 보냉는 프라이프 크리스마스 띠퓨터 크리스마스 아이스크림 잠시만요, 컨트롤만 해볼게요 아무것 같아 오늘의 주간주에요 찾아가시고 들어가서 이런 느낌 여러분께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정판 이모티콘 만든 그거 디자인인데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판을 구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네요 시간이 지나면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겠죠? 공인인증서 관차도 잖아요 이렇게 한정판을 구하게 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시간이 지나면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겠죠? 공인인증서 관차도 잖아요 공인인증서 관차도 잖아요 공인인증서 관차도 통과 다리가 Mid-to-Global 그리고 우리의 상관인인증서 관차도 너무 좋고 재미있는 영상 보다ove을 영상 보입니다 아멘